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슈박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사랑의 슈박스는 세계 곳곳에 희망을 잃은 어린 마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귀한 사역입니다. 슈박스가 나눠질 때 예수님의 사랑이 어린이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지며 꿈과 희망은 더 크게 살아나게 됩니다.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더 큰 선물을 전달하는 사랑의 슈박스. 슈박스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슈박스를 직접 가지고 가셔서 가정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. 가정에서 준비하는 슈박스는 어린이들이 기뻐할 만한 장난감, 학용품, 옷, 악세사리 등을 담아주시면 됩니다.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사랑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슈박스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담아주시기 바랍니다. 가정에서 force member 다 cardi없어요. 그냥ujemy. 그리고 ET